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3일이고요. 오늘은 휴장이죠. 에코프로 머티를 보고 있는데요. 전일자에는 마이너스 0.2%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에 비해서는 훨씬 강하죠. 코스피를 보시면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는 상당히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가장 탄력있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고요. 우리 이제 에코프로나 지주사 에코프로 BM이랑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에코프로도 5% 이상 상승 마감했죠. 장이 이렇게 안좋은데도 5% 4.29% 상승을 좀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마찬가지로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시더라도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바닥에서 70% 70%나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장에서 시장보다 훨씬 강했다는 거는 일단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차전지의 기회는 계속 올 거로 봅니다. 자 적어도 25년도 상반기까지는 기회가 올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올해 이제 금리인하 3번 하죠. 9월, 11월, 12월 이렇게 하고 또 25년도, 24년도 또 4번에서 5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초입구간이라서 성장주자한테는 매우 좋은 환경인 건 맞아요. 이건 확실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유럽이 중요해요. 유럽에서 독일이 먼저 보조금을 푼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10월 4일이었죠. 10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엄청나게 늘릴 투표가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관세 폭탄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K배터리한테 또 큰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전일자 저녁시간에 나온 내용이고요. 중국의 전기차 4일이 운명의 날이다. 관세 폭탄을 저지할 것인가. 유럽과 막판까지 협상 총력을 벌이고 있다. 자 보시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유럽은 중국 전기차의 최고 46%에 대한 관세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 계획이지만 중국이 막판 설득과 협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제 4일이 현지 시간이니까요. 우리나라 4일은 아니겠지만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걸로 봅니다. 자 중국산 전기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할 투표를 실시합니다. 자 여기서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회원국의 투표로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투표가 가결이 되면 11월부터 5년간 관세 인상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럽의 인구 65% 이상인 EU 15개 회원국에서 반대하면 불결이 되는데요. 15개 회원국에서 반대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자 밑에 마저 보도록 할 텐데 협상팀을 이끌고 유럽의 집행위가 위치한 벨기에로 찾아가서 막판 협상을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면요. 중국은 자동차 강국인 독일 등을 설득해서 반대표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결시킬 정도의 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3일이니까 앞으로 2일 정도 안에 투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 소식이 저는 매우 좀 기대가 되는 소식이고요. 중국이 사실 전기차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정말 양으로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유럽에서 먹히지 않는다면 우리 이제 완성차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또 BMW 이런 차량에 우리 삼성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배터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배터리 3사에 우리 양극재나 이제 전구체를 공급을 하는 에코프로한테는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유럽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중국 전기차 폭탄 관세가 진행이 되고 또 독일부터 보조금이 좀 부활하고 있죠. 자 부활을 하고요. 우리 배터리가 유럽 진출을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다면 결국에 이제 중국의 점유율을 좀 몰아내야 되긴 합니다. 너무 많은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도 정말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죠. 이번에 배터리 화재에서도 벤치에서 파나시스 배터리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사실 중국은 CATL 정도를 좀 제외한다면 나머지 배터리 산은 지금 신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독일의 엄청난 업력을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차들 벤치는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갔지만 BMW라든지 여기 이제 관계된 그룹사들 있죠. 폭스방연이나 기타 이런 이제 유럽 국가에 있는 전기차 만드는 업체들이 K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길게 볼수록 좀 좋아요. 언젠가는 전기차의 시대가 오겠지만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전기차의 시대가 올 텐데 우리 K 배터리가 중국의 가격 말고는 물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양으로 이렇게 때려 붙고 있는데요. 언젠간 이걸 기술력으로 극복할 때가 좀 올 거로 보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수가 저는 천천히 우상향을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금투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금투세가 이제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금투세가 이제 유예에서 폐지로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요. 이게 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10월 4일에 또 민주당에서 또 같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는 위치예요. 지금 그동안 악재를 대부분 다 반영을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중국에 대한 투표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혹시 잠깐 밀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저희한테는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이 결국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불러오고 있죠. 자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제가 중요한 자리 말씀드렸죠. 13만 8천원 이 구간을 바로 시원하게 넘지를 못했지만요. 저는 다음 주 중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큰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만 좀 고생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 이거 가결되면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제가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무료로 드릴 거예요. 돈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자 연말까지 목표 수익률 300%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선 테마주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현재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어요. 2년 반이 지났고요. 보통 대선주는 대선에 2년에서 3년 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7년도죠. 그러면 24년 말에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10배 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동신건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을 보시면요. 이때가 이제 대선 테마에 시작되는 부분 5,000원이었어요. 5,000원부터 6만 7,900원 그러니까 몇 배가 올랐죠? 12배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타코 이 종목도 이재명 정책주였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00원, 700원부터 7,5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거 주봉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10배에서 12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서연이 먼저 움직였고요. 서연이 여기 3,000원부터 2만 6,000원까지 대략 6,000원이니까 3,8에 24, 그렇죠? 8배 정도 올랐고요. 서연2와 서연탄메탈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한동훈 관련주, 대상홀딩스 우선주 이 종목은 가장 가까운 작년 말부터 좀 올랐는데 7,000원부터 6만 5,000원까지 마찬가지로 7,8에 56,8 거의 8배 이상 상승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DTNCRO 이 종목도 여기 3,000원대부터 4,000원이라고 쳐도 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주는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은 종목이고요. 정말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목표 수익률은 300%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3,000만원 플러스 알파 기대해볼 수가 있고요. 자 번호는 여기 상단의 번호 동일합니다. 010-5904-8931번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계좌에 뭐 마이너스 30% 혹시 마이너스 50% 이런 종목들이 좀 있으시다면요. 전체를 다 손절하기 좀 어렵다면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정말 단기간에 연말까지니까 이제 앞으로 3개월 정도 되겠죠. 3개월 동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대선주가 움직일 때가 슬슬 됐고요. 세력들이 매집봉이 충분히 많이 확인이 되는 그런 종목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무료입니다. 무료. 돈을 받지 않고요. 자 010-5904-8931번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정리를 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될 거를 보고 있고요. 또 월급 독립 프로젝트 이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주도주 두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하루에 3%씩 매일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자 전일자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였죠. 차이커뮤니케이션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냈는데요. 분봉을 보시면요. 이 전날부터 계속 엄청난 거래대금이 좀 터졌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여깁니다. 여기 거래대금 터지고 이 구간 눌림 구간에서는 아직 신뢰하기가 어렵고 한 번 더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죠. 이런 눌림 구간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7% 정도 수익 나옵니다. 물론 다 먹지 못했고 3점 몇 프로 수익이 좀 내고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자 500만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800이 되고요. 800을 재투자 하셔야 됩니다. 그럼 1200이 되고 1200의 2000, 2000이 3000, 마지막 5000만원까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꼭 500만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5000만원 만들기 마찬가지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복리, 복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100이든 200이든 우리가 5000만원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초보자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차이커뮤니케이션 매수가는 만원이다. 매도가는 만 삼백원이다.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좀 다 드릴 거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매수 매도만 할 수 있으면 다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여기 보시면 독립이에요. 독립. 무슨 얘기냐면 저와 함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같이 좀 주도주 매매를 하신다면 나중에 혼자서 주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5000만원으로 3% 수익을 내면 얼마죠? 355, 150만원입니다. 매일매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요.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 우리가 언젠간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 노후생활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자금, 여유자금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가끔씩 들어가는 목돈 모두 다 주도주 매매법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14년 동안 전업 투자를 좀 했고요. 앞에 4년은 정말 많은 고생을 좀 했지만 결국에 주도주 매매법을 완성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에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언젠간 나이를 먹고 노후생활을 보내겠죠. 그때 5000만원과 3%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다. 저와 함께 복리의 마법,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복리라고 남겨주시고 무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정말 주식으로 성공을 하신다면 저를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제 지인들한테도 이 방법을 다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들도 다 대부분 1년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알려준다고 제가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도주가 더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함께 주식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보유 종목들 연휴 이후에 다시 한 번 급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복리의 마법, 선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